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아님 시여 그리함으로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갈 방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욕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욕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석유의 제목은 좋은 친구의 실패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기는 좀 다른 듯 합니다 욕기를 읽다 보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머리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잘 납득이 가는데 그런데 가슴은 좀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뭔가 좀 답답하고 돌덩어리 하나 언제나 온 것처럼 이렇게 좀 막혀있는 것을 느낍니다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욕기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은 욕의 탄식과 한탄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좋은 친구들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욕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각기 제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처참하게 몰락한 욕을 보고서 자신들의 겉옷을 찍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어버린 욕의 곁에서 침묵하면서 7일 쥐야를 밤낮으로 함께 앉아서 슬픔을 나눌 정도의 그러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7일 밤낮이나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그에게 위로가 되며 또 무슨 언사인들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욕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세 친구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친구들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또 진심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좋은 친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큰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면 외롭고 서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이 그 고통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남의 일이면서도 우리는 분노하고 또 정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분노하는 것이 정이라고 믿어서입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함께 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위의 사건을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약한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서로 공감합니다 어떤 한 사건 속에 같이 울고 있다면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웃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들에게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들 그 아픔들 그것들을 몸속 그 몸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친히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경들을 보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며 슬퍼하고 또 자신으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동등하셨고요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강함이 되셨고 병든 자들의 고침이 되셨으며 없는 자들의 풍성함이요 천한 자들의 높임이 되셨으며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요배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요배의 고통에 공감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이 당한 재난과 고통은 함께 슬퍼하고 있으나 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내면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좋은 친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욕을 고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욕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권선지각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극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편향적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친구들이나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욕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다 보니 자신이 알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것입니다 7일 밤낮에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욕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 시러증에 걸렸던 욕이 가까스로 입을 열어서 심한 좌절감 속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어 묘지에 돈만 보여도 반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의 과격한 언사에 세 친구들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욕이 내뱉고 있는 말은 전혀 평소에 그답지 않았으며 또 그들의 인생관과는 상반되는 불경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는 말로 미뤄보건대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욕이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잘 돕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어찌 그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는가 하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탁월했던 경건과 의로움을 다 얻으러 갔는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 않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친구를 자극하여 각성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휴문대로 거둔다는 인광보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며 선을 행한 자는 보상받을 것이며 죄를 짓는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는가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해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거두는 자는 모든 그 심은 대로 거둬더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지를 못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의 정의와 한마디의 원칙으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판단들을 확실하게 분밀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 내가 지금 권한을 당하는 것은 너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잘못한 게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돼 이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들먹이며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비하게 체험한 하나님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잘못을 깨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텐트의 줄을 뽑으면 텐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벽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요벽에는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벽에는 오히려 그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자신의 의견으로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율법적 신앙이 갖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엽기가 제시하는 모든 그런 엽기의 질문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애매하게 이유없이 당하신 모든 권한과 십자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심은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진리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예측 불가능하고 헤아릴 수 없이 넓으신 또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며 더 기나긴 배경 가운데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훨씬 더 깊으시며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오래오래 지속되는 끈질긴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만 합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권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권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권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아니고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권한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권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것 교통사고를 당한 것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여 부활의 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영존하시는 생명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간 빛이 되고자 하십니다 죄의 얽매인 못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생명과 사랑을 닮은 위대한 자아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베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좋은 친구였지만 요베 삶의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 확신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고명드립니다 작성한 노래 중 첫 번째는